축복받은 먼제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듣는 동안 시스타의 노래 러빙류를 맛깔나게 불러주실 남자분들의 참여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 효린씨가 또 우리 우리 효린씨가 느낌을 한번 보여주세요 러빙류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잠깐만 짧게 해주세요 못 부를 것 같애다 러빙류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어메이징하네요 아무튼 저희도 이거 남정 청취자들 듣기 전에 한번 불러볼까요?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러빙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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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해 뭐 쉿을 도 없됐나요 이렇게 전화가 연결되면요 자기 소개를 자기소개를 가볍게 하신 다음에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그 노래 자꾸 돌고래 소리 좀 그만 내라고요 옆에서 아무튼 자기소개를 가볍게 하신 후에 노래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 노래에 효린씨와 보라씨가 딩동댕 오케이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45초라는 전화 데이트 찬스를 드립니다 45초동안 거의 강산이 바뀌죠 네 그 45초동안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붓하고 다정하게 시스타 나인팀 분들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죠 하지만 땡이 되면 서로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그냥 냉정히 전화를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스타 노래 부르기 그 첫번째 참가자 만나볼까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 요